하남시 새벽 5시까지 하는 도네누 볏짚 통삼겹살집 점주 이은주 여기 사장님이 너무너무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러 왔습니다 아 사장님 여기 도네누 고기가 정말 맛있죠 예 몇시까지 하죠 우리 5시요 사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베트남 어디 하노이요 하노이 내려가서 2시간 탕이 와 아 우리 아들하고 여기 옛날에 와서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올 건데 김치수 가수 난음축구단장 김치수 소개를 오면 여기 오면 잘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 네 알았어요 뭐 한 10만원어치 먹으면 콜라 하나 서비스 주시고 당연하죠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올려드리는 이유는 사장님이 너무 착해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촬영하는 곳이고 그래서 음 우리 아들하고 와서 먹었는데도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왔는데 여기 오실 때 김치수 가수 또는 김치수 난음축구단장 소개로 왔다고 하셨죠